한동대학교는 오는 28일 대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서울과 대전, 인천 등 13개 도시에서 2016학년도 수시 입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입시 결과 분석 자료와 입학 전형 주요 사항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1대1 개별 상담과 질의응답 시간도 같습니다. 한동대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 793명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모든 수시 모집에 수능 최종 최저학력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